한국인이시죠? 한국 보이세요? 네 우와 이게 대박이네 긍정 같아 여기 성 아니야? 성에 사시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도 옥스포스 대학교 기습사에서 이렇게 학식을 먹어볼 줄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들어보세요 제 아버지는 여기에 박사 가정을 하셨어요 여기? 네 선배님이네 네 아버지가 선배님이신가요? 어?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더라 모세 모세 이거까지 다 하네 다들 가족이 다 보이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첫째 형입니다 런나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냥 주말에는 부모님 뵈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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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언니요? 제가 둘째예요 저 런나에서 살고 있어요 은혜요 아 저는 은경이고 주말마다 언니랑 같이 내려와요 그럼 런나에서 두 분이 같이 살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혹시 그 저 경매에서 아니 근데 아까 처음 소개했을 때 제가 둘째고요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첫째로 의혹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 둘째 언니 둘째 아니 키도 많이 크시고 하시니까 응 셋째 언니 저는 예일이에요 아 예일 예은 씨? 네 전 예일 지금 그럼 학생? 네 신학공부 하고 싶어요 아 신학공부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 진짜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어려워 아 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우리 보냉 야 이뻥아 얼마나 너무 더 됐어 레디? 레디? 저는 전복사에 아직 학교 가지고 있고 할인들 어우 목색 멋있다 예전나온 간추를 하고 싶어요 막내 모세는 지금 나이가... 16살 되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영국에는 스테이지예요. 마지막 학년은 지금. 2000년생이에요. 아니 근데 막내 같은 경우는 한국말 진짜 잘하라는데. 네 제가 잘 잘 제가 제일 못해요. 한국말을. 다음에 언니들 동생도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나랑 비슷해요 딱. 아니요. 진짜 한국어로 잘 못해요. 아니 그렇게 말이 안 돼요. 외국말도 못하고. 단어 몇 개 갖다 돌려 쓰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우리 모세 멋있어서 여자친구. 있어 있어. 내 볼 땐 있어. 모세야. 에이. 아니 근데 혼자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다 남자친구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혼자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나 절대 안 해. 나는 여자친구 있는데 봤는데 또 아니라고 그래. 진짜 그런다니까. 이때니까. 나는 진짜 왜냐하면 나도 아이가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남자가 나 하나 나가지고. 이 부담감이 장난 아니에요. 체인감이. 어때요. 이 부담감이 이게. 솔직히 진짜 남자로서 어떻게. 오빠 왜냐하면 너무 든든한 누나들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든든해. 제일 나서 괴롭히는 누나가 혹시 있나요? 제일 나서 괴롭히는 누나가 혹시 있나요? 저도. 우리. 우리. 모세. 전 모세. 제일 이치네요. 제일 이치네요. 제일 이치네요. 막 싸운 적 없어요. 싸운 적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말은 못하지만 뭔가 있나보다. 또 시작했어. 이제는. 감성판이다. 다 국적이 그러면 영국 국적. 다 국적 한복이에요. 아빠가 못 바꾸게 하셨고. 많은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멋있으시다. 아버님이 진짜 멋있으시다. 내가 지금 군대 문제를. 내가 지금 군대 문제를. 내가 지금 군대 문제를. 아니 근데 우리가. 아버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아버님의 그 마인드와. 성품이. 모든 걸 다 알았어. 진짜. 여기 오면서 느꼈지만. 영국 너무 잘 온 것 같아. 너무 좋죠. 원래 여기 저거 안 오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그걸 몰랐지 까먹었지. 아 맞아 까먹었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안 돼 안 돼. 뭐 하긴다. 나 선비 씨 같이 봐 그러면. 아 진짜요? 같이 갈래? 난 둘째 봐.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까. 나는 솔직하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너무 잘하네. 우리가 복 받았어. 진짜 우여워. 그래서 아까 계속 애쓰다 꼬셨거든요. 꼭 한국 오라고 한국 오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우리 집에도 초대해 주고 싶어. 우리 집 지금 있으니까 우리 집 다 나갈 때. 내가 나가 잘 테니까. 진짜 한번 오시면. 좋은 인연 만들게 된 것 같아서. 아유 좀. 진짜 신기해. 아쉬운 게 좀. 아침에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 아 그러면은. 선물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그것 좀 드리고 싶다. 네. 선물 좀 가져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떡해. 아이고. 내가 방인데. 내가 방. 영국 가는 짐들 다 싸가지고 왔어요. 오빠 근데 뭐. 짐 뭐 있는지는 알아요? 오빠 세면도구. 이거 진짜. 내 옷이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오빠 이거 아니다. 몇 개 있어. 오빠 오빠 3만. 이거 이거. 이거 알아요? 이거 하나씩 누르다가. 눌려다가. 엄청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 거라고요 이게? 엄청 옛날 거 봤었어요. 엄청 옛날에? 옛날 거긴 해. 옛날 거긴 해. 저도 이제 가족끼리 하면서. 이거 좀. 감사합니다. 어떡해. 진짜 신기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화장품.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랑. 색이랑 밑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큰 언니. 우리 둘째 언니. 우리 셋째 언니.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이거는 얼굴 붓거나 했을 때. 우리 둘째 언니. 아아 구울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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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보니구나. 아 잘 보니구나. 바로야 손이 나오네. 바로 까요. 같이 나눠가지고. 딱. 딱. 율무차. 우와. 이거 진짜 그거 엄청. 율무차 먹기 싫은 건데. 최근에 먹어본 적 있어요? 모세 좋아하지? 아 진짜로? 모세 모세. 우리 너무. 아 진짜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일단 갖고 왔고. 율무차도 갖고 왔고. 이거 라면도 더 있을 거 아니야? 외국 분들 드리자. 고추참 치는 건 어때? 너구리죠? 아 죄송해요. 아 저 라면. 너무 많이 먹어. 너구리 너구리죠? 그럼 일단 이거. 이것도 좀. 아이고 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드시고. 성인니까 그냥. 아 또 있어. 마지막. 호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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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요거는. 모세가. 모세가. 모세 방금. 모세 방금. 모세가 너무 좋아한다 이거. 모세. 모세 선물. 모세 선물. 내가. 내가 두 번 봤어. 우리 모세가. 율무차 딱 그렸을 때. 한 번 하고. 우리 사진. 사진 한 번. 사진 한 번 다 같이. 좋아요. 하나 둘.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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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멀리 못 나가요 여기. 멀리 못 나가요. 들어가세요. 굿날. 이게 말이 돼 오빠. 말이 돼 이게. unbelievable. 진짜 감사합니다.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뭐 선물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에스터가 오늘. 우리한테만 추억을. 준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추억을. 진짜 선물해 준 거예요. 진짜.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선물을 한 거라. 저도 진짜. 평범한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래도. 너무 대견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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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준비하고. 잘 돼. 아니야. 안 돼. 안 돼. 저는 절대로. 침대에 안 잘 거예요. 아니 진짜 안 했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여행 온 사람으로서. 예의감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아니. 제가 미안해. 제 부모님이. 제일 주인이 위에 자고. 어 그건 맞아. 진짜로. 그 다음이. 너가 자고. 내가. 나 여기 딱 자면 돼. 오빠가 여기. 따뜻한데. 이쪽에서 자네. 이거 내가 여기로 옮기지. 오케이. 씻고 옷 갈아 입고. 잘 찔리 먼저 다 하고. 오케이 오케이. 언니 물어봐. 누워봐.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이런. 여배우. 아니야. 여기 하나 딱 그냥. 선빈 언니야 언니. 아니 원래. 자매. 자매자끼리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오빠랑. 이런 걸 할 순 없잖아. 되게 시원해. 되게 시원해. 되게 잘 것 같아. 어차피 얼굴에 다 바를 건데. 한 번. 나 너랑 셀카 찍으려고. 네. 한번 귀여워봐. 한번 같이 떼 볼래? 올라와 봐. 떼고. 다시 얼굴 전체를 바르니까. 진짜 느낌이 강하다. 하나 둘. 어. 어.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여워. 언니가 진짜 귀여워. 오. 좋아. 좋아. 제가. 언니 찰리에요. 아니야. 너무 귀엽다. 언니 언니 이제. 그래. 잘해. 그래. 잘해. 야. 좋아. 좋아. 진짜. 아 나 지금 너무 내 집처럼. 네? 아니. 언니는. 언니 집에서. 제일 예뻐요? 아. 아니요 언니가 제일 못생겼어. 아. 저 그건. 저는 그거. 전혀. 믿을 수 없어. 왜냐면은. 언니 어렸을 적에. 네. 감자 닮았었지. 감자. 포테이터랑. 내 친구들은 나 맨날 못생겼다고 놀리거든. 근데 안경. 안경과를 가야겠네. 안경과를 가야겠네. 안경과를. 여름이 중간고사인가 그럼. 중간고사에요. 아. 한국에서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했거든. 사실 언니는 대학교를 안 나왔거든. 네. 언니는 대학교를 못 가고. 일을 바로 했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맞는 건지 좀 몰라. 아. 맞겠죠. 네. 이렇게 캠퍼스나 학교. 되게 공부했어. 아. 응. 그래서 내가 더. 오늘.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했었을 때. 그걸로. 짜잔. 야. 잘 봐온다. 아. 그래요? 아이고. 웃으려 이거. 얼굴이 다. 네. 대인. 아. 대인. 다라보이죠. 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언니 진짜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예. 나한테는 엄청난 선배님이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나는 엄청나게 정말 영광이지 지금 머리가 똑같지 똑같지 말투 그래도 이런 대상 받은 사람이라든지 엄청 착하고 잘 말해주는 거 아 너무 정말 처음에 1998년도 때 이거는 언니 그럼 4살 때요 언니 4살 때요 우와 날려다니고 있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좀 고민했어서 저 노래할게요. 너무 옛날 거다. 저도 어렸을 때라. 아니 엄청 뭐지? 무슨 엄청 아메이징한 춤을 추는 거에요. 같이 같이 보실게요. 신경 쓰지 마. 네, 신경 쓰지 마. 아니 엄청 불편하게. 아니야 진짜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어디서 쟀는지 내가 보여주면 너. 오빠 보여줘. 여기에서 쟀어. 아니 이렇게 엄청 춤을 엄청 추웠었겠다. 이거 완전 눈 위에서 자는 거잖아. 눈 위에 비닐봉지로. 비닐봉지. 왜 쟀어. 진짜 추워. 어떻게 잘 잤어요? 잘 잤어. 그게 더 웃겨. 여긴 얼마나 천국이야. 진짜. 미안해 하지마. 너 그거 뭐 코 보는 사람 없지? 몰라요. 코 보는 거 사실 알아요? 아니 코 안 보는 거 같아. 원래 자기가 볼일이 코 보는 거 알고. 왜 이게 일어나잖아. 아 난 몰라. 고라는 조그맣게 고라는 얘기 들었어요. 진짜? 네. 고라는 그냥 고른 거야. 난 몰라. 어떡해, 저.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에이. 좋은 꼬꼬, 이쁘꼬꼬. 너무 잘 잤어. 너무 잘 잤어나도 돼? 중간에 깼는데 오빠랑 에스터랑 이렇게. 딩, 딩, 딩. 이렇게 코 고랐어. 진짜? 아 죄송해요. 아니 진짜. 근데 너무 조그만 거야. 중간에 그게 너무 귀여웠어. 이쪽에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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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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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려고 주니까. 정관에 여전히 짐으로 오게. 양라운증일 아침을. 의상.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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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포드의 아침입니다. 하아. 상담 왔다 그래. 하자. 사방을 닫아도 다 예쁘다 하... 너무 쎄겠어 와, 이 경치에 내려오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알로마도 또 스쿼드에 이상하다니. 한국 연예인 최초입니다. 이야, 진짜. 이게 진짜로 여행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저는 산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산책을 다 해보고 여행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진짜 어떤 말이야. 와, 진짜 멋있다. 와, 내 눈앞에 이런 게 있다니. 한국에 있다, 갑자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어디에, 어디에. 내가 와야겠다. 공부로 얘기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아, 여기 분위기 좋다. 아, 여기가 레드라이언이구나. 여기 역사 있는 데예요. 여기가? 아, 저기요. 아, 네. 여기가? 아, εδώ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이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이고. 아, 네. 아, 네. 아, 네. 37? 37? 진짜? 진짜? 아니요 아니요 27 37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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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4년 아니요 아니요 네 4년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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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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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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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6년 5년 5년 6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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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6년 5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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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5년 아... 아... sorry. 아... 사실 부끄러워. 나 이 시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오늘 wir 가을 가야 할 Old Emilia관이 없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 사무소 다음 이여 1일 다음 이여 이번 가상 내일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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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요 오늘 나의 부모였다 3시간 동안 3시간?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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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네 항상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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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근데 오늘 인스타그램은 우리 인스타그램이 ر 인스타그램 이런끈 그림 네 아, 성공한 줄 알았더니. 아, 갑시다. 저는 형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나 그냥 갈래. 일단은 여기가 한국문화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를 들렸다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최대한 영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고. 케이팝도 알고 있는 곳으로. 이거 타고 갈까? 이거 타고 갈까? 기왕이면 여기 자전거 택시 한번 타볼까? 타볼까? 코리아 컬처 센터, do you know? Yeah, I know where we go. Up is. No problem at all. Okay. Where you all from? South Korea. Oh, really? I'd like to go there one day. My name is Liam. Yeah, I'm Joe. Hello, Joe. What's your name? Ali. So, you're both celebrities from Korea? Yeah. Are you? You're the same as Bruce really. You're the same as Bruce really. And my mother-in-law tells me this. She says, I look like Bruce really. Yeah. Yeah, yeah, yeah. You're from? I'm a Londoner from here. Living here? Oh, really? From here, yeah. Oh. I know where it is anyway. I know. I'm a Londoner. Yeah. I've got very good knowledge. Yeah. Oh. Your house is very near. Where? I live in Kent. I've got a family. Yeah. I'm a Londoner. I born here. I live here. I grew up here. You have another room? I want to... I wanna... I wanna... I wanna... Today I sleep. Tonight I work until 4am. Yeah. I work all night. Ah. Yeah, but you're welcome to my house. And you're welcome to my house. 4am? 4am. Yeah. 4 am. 4 am. 4 am. That's why you don't intend to come. I'm a big fan. I'm strong. I'm strong, yes. We need some work. Yeah, strong. Go to DC here? Let's go, yeah. Yeah, let's try.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Oh, but you're very... People are being... Right, man. They're very positive. Yeah, they're very good. Yeah, yeah. It's a very good idea. Yeah. To come back to 4am. Yeah, we're just going to. Let's go! But you're really happy. Right, right? 이제 막 이동을 하겠지 사람들 많은 대로 계속 리엄! 리엄! Are you married? Yes, married my wife is Polish Oh, Polish? Oh, your baby You have son? Three kids Oh, three kids? Two boys, one girl, 13, 11 and 6 Yeah, big daddy Yeah, lucky man Your father, fighting, fighting, fighting Yeah, happy man, they're right I have an identical twin Yeah You understand? Yeah I have a twin brother Yeah Yeah Bruce Willis? Bruce Willis? Two Bruce Willis Oh, sorry Yeah Yeah Yeah, it's fun We're gonna go straight forward How many years this job? Two years Two years I was a chauffeur Oh, really? You're okay? You're difficult? No fu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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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difficult No difficult, it's electric Ah, electric Ah, electric Oh, electric Oh, electric Ah, electric Oh, electric Oh, electric Yeah That's horrible It's good fun Oh,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Wow, wow Wow London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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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s body London Eye London Eye London Eye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집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저녁에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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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요 1년이요 46살 46살? 4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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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극기다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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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여기 125살 14살 41살 42살 40살 출발 홍훈이 진짜 deu길래 와 되게 빠르 신나게 좋 와우, 멋있다. 영국의 한국 태극기가 멋있다. 멋있다, 굿. 평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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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와,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영국분들 많이 계시는 동네가 어디에요? 현지인들만은. 현지인들만은. 여기 센트럴 그다음에 외곽으로 빠지는 게. 아, 외곽으로? 그렇겠네, 또. 근데 오늘은 외곽으로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외곽으로 빠지는 게. 일단 젊은 친구들이 많은 데는. 여기 아까 한국 홍대 같은 데가. 푸디츠라고. 그쪽에 동쪽에 있거든요. 저기가. 저기 지드래곤이. 뮤직비디오 지금 내로 돼요. 아, 지드래곤.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아니, 런던 내로 하시려면. 그 아비로즈 그쪽에. 그 팀즈 스튜디오 있던데. 이런 데 있는데. 오, I have gone. Another girl. 좀 소호랑. 그 옆에 좀만 더 가면. 이렇게 웨스트엔드 쪽 가는 길이잖아요. 네, 네. 거기도 이제는. 관광지 위주. 관광지 위주인데. 영국은 또 당연히. 상관. 가상의 극장 같은 거. 킹스맨? 네. 킹스맨. 그 셰빌 로라고. 그 양복장에 있는 거리 있어요. 거기서 킹스맨 촬영했을 거예요. 한치맨? 한치맨. 아, 한치맨. 네, 그 셰빌로라고. 한치맨? 어떻게 하죠 형? 어디가 좋을까? 일단은 외곽지역은 오늘 공략하기엔 너무 늦었고 6시, 7시 넘으면 외곽지역은 우리가 다들 집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괜찮은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여기 그런 게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고 목타는 목요일? 오늘 술 마시러 많이들 가실 거예요. 집 쪽으로 못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펌을 들어가시는 게 만나시기 더 쉽지 않습니다. 영국은 또 목타는 목요일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펌이야. 오케이. 그냥 지금부터는 펌을 다니면서 계속 레스토랑을 들어보자고 두드려보고. 소우를 가야지 뭐. 가봐야지. 소우 가서? 소우에 가 봐. 젊은 사람들 만나고요. 젊은 사람들 만나고. 네. 만나 보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잠깐 잠깐 들어와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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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킹 오바웃 잠깐만 해요. 영어로 잘 안돼요 영어로 잘 안돼요 아 릴리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게 티비쇼가 kbs 프로그램인데 하룻밤만 재워주라고. 아 그거 맞아요 그거 이제 영국에 찍으러 온 거예요 영국 사람한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저 나를 알아보고 이분은 국적이 한국 사람 국적이 한국 사람 어떻게 해서 한국 국적이신 거예요 아 제가 아내분이 한국 사람 아 한국 분이 아내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컨트롤블리에서 엔지니어 아 엔지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지금 17년 아 17년 살았어요 아 이제 완전 한국 국적으로 아 대단하시네 오늘 왔어요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아침서부터 이제 막 계속 재워달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또 극적인 만남이 또 지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분이 이분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아내분이 있고 한국 아내분이 있고 한국 분이신데 우리 나라 한국에서 17년을 사셔가지고 아니요 한국 말 어 고향은 영국이신 거예요 네 고향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네 아 그럼 여기 나라 네 아 그럼 내 친구분들 이렇게 네네 만났어요 이알렉스에요 이름 아 이름 이알렉스 이알렉스 이알면 한국 이름 성이 이씨로 할 거 알렉스 나도 이씨 나도 이씨 이상민 조 조재윤 아 네 그럼 지금 한국에 사시는 거예요 네 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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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춘천에 춘천에 손바꼬 불정도 왔어요 아 맨날죠 춘천에 아는 사람 많은 초갓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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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갓댁집으로 와 초갓집이란 말 쓰니까 되게 되게 신기하다 와 진짜 우와 와 아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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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는 것도 알아 그것도 알고 있구나 야 우리가 사실 이런 만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거든요 이 넓은 전 세계의 나라에서 알아가고 싶어서 온 건데 한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을 영국에서 영국을 놀러 왔으면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고향은 또 이란이야 이란에 한국인을 만난 거야 아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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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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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화장할 거야 네 화장은 배워 네 아 근데 지금 배워야 돼요 언니 한 번 내 거 봐봐 이거 이걸리랑 이걸리랑 런로 살짝 교육리는 거야 어 여기를 언제 배워 분질러 왔어. 분질러 왔어. 아, 끝에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까비하게 너무 떼어. 한 마리야. 진짜 올라간다. 진짜 잘 올라가. 진짜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야, 니가 옥스포드. 어? 가르치는다니. 우와, 이거 완전. 화보에 나와주는 소리. 아, 진짜로? 언니 수업은 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화장은 안 끝났다고. 이제 엘서도 얼른 화장해. 알겠습니다. 저 완전. 수업을. 그러면 너는 완전히 여기서 태어난 거지? 네. 여기서 태어나면. 네. 혼란이 올 것 같아. 아, 좀 그. 제가 누군지. 네. 그치? 네. 저도 한국말이 너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응. 하고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좀 부담스럽고. 응. 약간 너무 어려워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던 것 때문에 제일 힘들 때는 뭐야? 제일 힘들 때는. 제일 힘들 때. 응. 저는 뭐. 15살 때 제일 힘들 때. 그래서. 공부를. 중2. 딱 중2. 중2병. 공부 때문에? 네. 저 부모님이 그렇게 푸시한 거 아니고 제가 혼자 스스로 너무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냐고. 제가 너무 게으려서 못하는 것도 보면서 제가 죄친감을 너무 느낀 거죠. 그래서. 아, 그때 진짜 우울증. 뭐. 우울증을 느끼할 정도. 우울증을 느끼죠. 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해 못한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래요. 그. 되게. 되게 괴로웠거든요. 아. 그건 원래.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사실 그렇게 나쁜 것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그. 우울할 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랐는데. 네. 이해 못하면 주고. 나의 모든 걸 이해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다. 아빠한테 얘기했는데요. 다. 아빠가. 원래 되게 좀 화나고 좀. 뭐죠? 쇼크를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부모님. 그런데 아빠는. 잘 받아듣고. 받아들이고. 아버님이 좀 잘 얘기해주는구나. 가족이 잘 해줬어요. 잘 해주려고. 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풀릴 것 같네요. 맞아요. 이거는. 꼭 친구나. 가정가들 꼭 얘기해야 돼요. 혼자. 혼자 그렇게 견디면. 견딜 수 없어요. 아 좋은 얘기다. 자 어디로 가야 돼? 아 비 안 와서 너무 다녀. 오빠. 이쪽으로. 어제 어두웠을 때 봤을 때랑. 다르지. 엄청 다른데. 언니. 하나 둘. 우와. 야. 엄청. 엄청. 멋있어요. 너네 둘이 잘 맞는다. 아 저 동생이 그랬어요.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몇 시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 오빠도 그거 제대로 못 보고. 어. 아 더 있으세요. 아 안 돼. 활발 소리. 뭐 안 돼 오빠. 우리 시간이 없어. 저희가 또 재워달라고 해야 돼. 오빠 그럼 그냥 이렇게 애써도 안녕해? 어? 안녕해?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 둘이 너무 서울이니까. 응. 좀. 조금만. 아 그래요? 조금만. 오빠도 놀고 싶잖아요. 아 정말. 그래. 여기 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 너무 잘 돼. 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네. 네. 어 이쪽으로. 아 여기. 여기로 가는 길이에요. 네. 여기로. 히스토릭. 히스토릭은 뭐야? 히스토릭? 좀 역사 많이 있는. 히스토릭? 역사적인. 네. 히스토릭. 네. 히스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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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투리스트 많이 오는데. 와. 예쁘다. 네. 진짜 예쁘다. 이쪽은 샤오다이니언 시에트라고 불러요. 진짜 멋있다. 제가 입학식하고 졸업식 둘 다 여기서. 아, 여기서 입학식 둘 다? 입학식을 이만했구나. 야, 분명히 좋은 게 아니다. 오빠,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저 분 누구셔? 누구시지? 처음에서 멀들린가? 잠깐만. 제가 이름을 보면 알 것 같아. 뭐하시는 분이냐? 이게 다 도서관이에요. 이게 도서관이라고? 저 어떤 때는 여기서 공부하긴 해요. 공무원이 진짜 멋있네. 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우리 사진 찍으래, 오빠? 이쪽 배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멋있는 척.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는데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럼 우리 이쪽으로 통과. 여기 통과하고 멋있어? 또 있어요. 우와. 오빠, 여기 위에 봐봐요.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이거 축구할 때가 보고 왔는데?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빠 축구 게임 해요? 위는? 어? 어? 나왔네. 보고 왔는데? 여기 또 뭐야? 이거 라트클리스 카메라예요. 제가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요? 네. 우와, 멋있다. 제가 통과해서. 이거 다 커내지. 이거 또 커내지고. 이거 또 커내지고. 이거 뒤에 또 커내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또 커내지고. 이거 또 커내지고. 이거 뒤에 또 커내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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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진짜 멋있다, 이거. 이거 선 같다. 이건 진짜 되게 어렵게 들여오는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들여오는 컨텐츠입니다. 멋있죠? 너무 멋있다. 건물들이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정교하고 진짜. 되게 큼직큼직해. 고통스럽고. 진짜 자전거. 자전거가 참 많네. 자전거 많아요. 그리고 다리가. 되게 예쁘다, 다리. 이게 백 사이즈예요. 똑같이 큼커넨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아, 여기 이 건물이면. 그냥 매니처에 있는 그거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간도 없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멋있으니까. 네, 네. 아, 맞아요. 사실 이쁘게. 제 생각에 오늘 복수는 제일 예쁜 쪽이고요. 이거 다 보면 그렇게 바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따뜻한데? 너무 좋아요, 저도. 다행이다, 여러분. 비 왔으면 엄청. 오늘 비 많이 와? 네. 네. 영국은 비 되게 많이 오잖아요. 비 많이 와요. 자주 와요. 3만 원. 근데 그럼 지금. 네. 에스터는 집 가면 언니들도 있나? 다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모세까지 다 집에 있다는 거네요. 아, 진짜로? 다 있어요, 네. 에스터. 네. 네가 그렇게 자랑을 해서 오는지 아버님이 되게 궁금해. 네. 어제보다. 아, 맞아. 혹시 집에 계시나? 오늘 집에, 네. 계세요. 아, 진짜로?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뵐 수 있을까? 아, 맞아. 제가 한번 연락해 드릴게요. 아빠? 와, 이게 다 집이야? 아, 네. 이거 교회 아니야, 이런 거? 아, 저 집이 크죠. 집이야? 여기 사실 집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칸칸으로 나눠 있어요. 아파트를. 우리는 여기는 한 칸만 사용하니까요. 와,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와, 이런 집 봐봐요. 아, 진짜 조용하다. 응. 우리 집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야, 이쪽? 네, 이쪽이에요. 문이. 공사구원인데? 문이 약간 아래로. 아, 진짜. 그런지 해야죠. 어, 이거 다 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거야, 이거? 공사하고 계신가 보다. 네, 공사하고 계신가 보다. 네, 이쪽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여기. 어, 여기. 저 데라이게, 여기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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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영국 주변에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 아,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에스도한테. 감사합니다. 부여에서. 고향이 부여이시라고. 저희 충남, 경주, 천안. 아, 가깝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깝게 다 사셨더라고요. 아버지, 서울. 전개상. 아. 이렇게 좀 구경 좀 살짝. 네, 보세요. 좀 정리는 안 됐는데. 아, 알겠다. 감사합니다. 평소의 모습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그리신 거예요? 둘째가. 둘째? 네. 둘째 분이. 입학 시험 칠 때. 와, 진짜 잘 그린다. 에스도 보니까. 네. 기숙사에다가 이렇게 미술 많이 해놨더라고요. 에스도 그림 좋아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버님 그림 잘 그리셨나요, 그러면? 저도 좀 했죠. 아무래도 집사람보다는. 어머니는 그 어디 지금. 지금 이 치료 때문에 한국에 갔어요. 아, 한국에. 맞아요. 근데 이거 모세 찍은 거예요. 어? 모세가 사진 찍은 거? 이거 모세 찍었어요. 네, 그래서. 오, 이거 사진 진짜 전시해도 되겠다. 아니, 모세. 진짜로. 오, 가족 사진이다, 여기. 모세는 진짜 귀엽게 나왔죠? 아, 애기라서.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네. 네모가 안, 네모가. 에스도 여기 있다. 아, 네. 모세. 아, 맞아요. 모세.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네. 오, 언니. 되게 잘 보네요. 아, 둘째 언니다. 여기는 아빠 그거.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네. 여긴 약간 더 작은. 나 찾았어.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우와. 언니, 엄청. 엄청 잘 보네요. 그래요? 맞지? 언니, 진짜. 눈빛이 빨라요.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아버지 딱 계시네. 딱. 모세 개구진 거 봐. 혼자 제일 개구. 혼자 제일 개구. 여긴 또 뭐야? 어디야? 이건 부엌이에요. 아, 여기도 같이 밥 먹고. 네. 그냥 작은, 작은 건데요. 여기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좀 복잡하긴 해요. 네. 아니, 이렇게 집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티가 주셔요? 아, 티티. 몸티예요? 엘리시티고요. 엘리시티. 아, 홈티, 홈티.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가자. 티 좀 하자, 티. 우와. 와, 향이 좋다. 와, 향이 좋다. 아, 좋다. 아, 녹는 것 같아요. 몸에. 어제는 이제 언니들부터 시작해서 모세 또 에스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다섯 자매, 다섯 남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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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다섯 남매가 다 이제 직업이나 지금 갖고 있는 꿈들이 다 다르시고. 다 다르시고. 이게 이제 제 몸에서 나온 그 엘레멘트가 다 다르잖아요. 와, 역시 센스다. 다섯 남매를 키우시는데 어떠셨는지. 쉽지 않으셨죠? 네. 애들이 비교적 착하게 자라줬는데. 그렇지만은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당도 치고 부탁도 하고 또 명령도 내리지만 반면에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어렸을지 잘했냐. 그런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죠.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좀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노하우 좀 배우려고 좀. 노하우는. 그렇죠. 얼굴은 확실히 착하신 거 아냐. 빨리 지금 민을 얻어야 되는데. 화이팅. 확실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화이팅. 나도 많이 찾아볼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우리 에스터는 어떤 따님이세요? 우리 친딸이고요. 우리 친딸이고요. 에스터는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담았어요. 아버님의. 우리 어머니. 너무. 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섬세. 예민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역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이었어요. 이제 한당 먹었어. 조금씩 하고 있죠. 자랑스러우시죠. 그래서. 또 아버지 입으로 또. 어떻게 또 말을 하실 거예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맞아요. 겸손할 수 밖에. 진짜 겸손하고. 정말이에요. 언니들 표정이. 사실. 언니. 언니들까지는 계시던데. 마지막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있어서 좀. 공부 좀 시키고 싶었는데. 영 이게 뭔가 아니더라고요. 영 이게 뭔가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투영시키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잠깐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문제예요. 부담도 많이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담을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안 되니까. 억지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떡국이랑 같이. 어떤 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떡국이 나으실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또 뭐가 필요하지? 아. 라면 떡라면인가요? 아. 떡라면? 떡라면? 그냥 라면 차기만 조금 더 집어넣고. 어우 좋은데. 나 떡라면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로? 네. 떡라면 한 번도 안 드셔봤어요? 음 떡. 라면 같은 라면 잘 안 드시잖아요. 라면이요? 건강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은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건강에. 그 마음을 건강해주려고. 라면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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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사실은 떡국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호떡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 좋구나. 맛있겠다. 근데 저 지금 이렇게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몰라요. 마늘도 한 거 좀. 필요한 거 있어요? 어, 한 번 제가 만약에 하다가 응. 그치. 떡도 넣어야 되고. 어, 이거를 자를까요? 어, 네. 감사해요. 크게 할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걸. 어, 언니 이거 제가 할까요? 네, 나머지 제가 할게. 네, 나머지 제가 할게. 떡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든든하다. 아, 언니도 너무 든든해. 와, 떡국 같이 준비하니까 나 진짜 가족 같다. 나도 여기 가족 같다. 네. 뭔가 같이. 제가 다섯째 언니 되겠다고. 빨리 되고 언니 넷째 되면 되겠어. 좋아. 좋아. 저는 계속 같이 있을게. 왜냐하면 우리 같이 대화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같이 대화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럼 자들아이들이 어떻게 요리를 많이 해 주나요? 해 주나요? 해 주나요? 아... 애들도 간단한 요리들은 하죠. 또 음식 좋아하는 둘째가 요리 아무래도 더 잘하는 것. 에스턴은 요리 못한다 말아요. 에스턴은 아직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봐봐요. 이거 한 번 한 입. 아직 국물 간 안 됐거든요. 한 입 먹어보고. 지금 계란이랑 김도 넣어야 되고.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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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이 정도에다가 계란이랑. 후추, 후추, 후추. 후추 넣고. 다시 다 있어, 다시 다 있어. 다시 다 있어, 다시 다 있어. 다시 다 있어, 다시 다 있어. 다시 다 있어. 지금, 지금, 지금. 이거 되게 크게 나온다. 후추 넣고. 제가 텔레비전 원래 두 배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잖아요. 크기가 돼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나 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선배님, 뭐 안 했어요, 진짜. 뭐 이런 거 하려고.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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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부추. 특별한 건 별로. 응. 뭐 안 했어요. 맞아, 원래 고기가 들어가는데.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뭐 넣었어요. 뭐요? 네? 서름? 저 한국어 잘 못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둘째가, 우리 둘째가 여기 아무래도 더 잘하고. 아. 에스터가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잘 데가 없었거든요. 에스터가. 그래서 우리를 왜 재워줬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버님이 이렇게. 이렇게. 성교하시면서. 많이 재워졌다고. 초대를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아. 누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좀 재워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아주 많이 재워주셨다 이렇게. 아 뭐 그게. 보통 일이죠. 국물이 많아서. 잠깐만. Can I have another spoon for you? Sure. 약하게는 이렇게. 약하게는 이렇게. 후추를 넣을까요? 응. 후추 조금 해서. 후추를 해서. 아 이거 아. 아 이거 저기. 이거 저기. 해야겠다. 아. 이거 저기. 이거 저기. 해야겠다. 맞아. 3개 정도. 이따가. 김은. 김은. 김은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놓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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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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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네. 잘하네. 잘하지 않아. 산거지들, 산거지들. 저는 오히려 모세를 더 시켜요. 모세를 더 시켜? 누가? 우리 생일 언니하고 인경 언니를 준비하는데. 진짜? 네. 정말 한 번 볼게요. 아니, 좀 주세요. 세, 세, 세. 아,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드셔보세요. 먹어보시고. 잘 먹을게. 또 이렇게 음식도 했어. 떡이랑 또 많이 들어있긴 하거든. 새해 처음 먹네. 진짜 맛있어요. 어느 척으로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뭐 해도. 아, 맛있다. 육수가 좋네. 국물이. 국물 부족하면 여기서 더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떡국을 먹어야지. 이제 한 살 먹는다고. 설날 분위기를 일깨워줘서 감사해요. 아,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설날도 모르고 막 지나갈 텐데.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먹는 거예요, 밥을? 그렇죠. 일주일에 이제. 보통 금요일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토일날. 보통 금토일에 돌아와요. 가족끼리 밥 먹기 쉽지 않은데. 갈수록 정말 가족밖에 없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등급이 있는 거지. 원래. 올해 있거나, 여기서 태어나면 완전 까먹는데. 엘스터 같은 경우나 엘스터나 모세나 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뭔지 알아?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지간히 하죠. 모세하고 엘스터. 아, 진짜요? 부모님이 영어를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점점 이렇게 돼. 한국말을 놓치면, 놓치면 그죠? 그게 없어지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귀하고.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돼요. 멋진 말씀이신다고. 자기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결국.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몸을 갖고 있는데. 한국말을 모르면. 최근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음. 우리 모세 밥도 바라는구나. 너무 보기 좋다. 잘 먹어야 돼. 지금 잘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모세야, 맛있어? 모세야, 진짜 맛있어? 모세야, 진짜 맛있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눈이 이렇게. 무서워했다. 눈이 잘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도와주려고. 아, 맞다, 맞다. 우리가 이거 같이 설거지하고. 그래,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니. 우와, 다 먹었다, 다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아니, 저는 같이 설거지하고. 아니, 설거지 제가 할게, 제가. 잘 지르셨어요. 아니, 모세랑 제가 할게요. 야, 야, 설거지 내가 할게. 안 돼, 안 돼, 안 돼. 설거지 내가 할게.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진짜, 진짜 내가 할게. 아니, 빨리, 오빠 빨리 와, 오빠. 아니, 아니, 아니. 오빠 빨리 이리 와. 이제 남녀 뭐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내가 해, 내가. 안 돼. 내 손에 다 써. 나 먹기 많았잖아, 나 먹기 많았잖아. 내 거야. 안 돼, 안 돼. 이런 모습 너무 좋아. 그렇지, 요즘 남녀는 이래야 돼. 아, 좋습니다. 예전같이 이제 먹고. 여기 빚 예쁘게 들어가. 자, 가져가, 어? 이거 안 돼. 모세, 모세 배워야 되겠다. 모세 어딨어? 쫓겨나. 모세. 한번 더 안 줘. 오빠한테 배워야 되겠어. 또 나도. 이거는 음식물 먼저 여기다 넣지. 오케이. 배우라고 오셨어요. 어? 봐봐. 어? 모세야. 요즘은 쫓겨나. 어? 남자가 이거 안 하면. 이제 가사 일도 다 나눠서 해야 돼. 엄마 모아가지고 여기다 놔줘. 아니. 아, 진짜 괜찮은데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에스터 아니야. 에스터 나랑 밖에 좀 같이 치우고 있어. 어. 조금만 해 줘.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뭐야. 잠도 지워주고. 밥도 지워주고. 설거지면 해야지. 아이고, 아니 진짜 제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잠도 지워주고 밥도 지워주고. 시실. 제가 힘들게요. 아니야, 너 쉬고 있어. 아니, 이거 더 빨리. 아, 아니야. 쉬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아니, 제가 손님을 이렇게. 아니, 손님이야. 제가 힘들게요. 야, 내가 뭐 손님이야. 미세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누가 선분이랑 얘기하고 있어. 잠깐 얘기하고 있어. 금방,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진짜 괜찮아, 진짜. 진짜 괜찮아. 안 돼, 안 돼. 아유, 잠깐만. 제가 힘들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가 더 빨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가 빨리 힘들게. 아니, 정말. 진짜. 네, 아니야. 아니, 정말. 옥상인. 누워 그 달빛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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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한. 이 밤. 진짜. 너무 고맙다. 네? 고맙았어. 진짜 고맙았어. 아니, 저도 엄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 일단 자매였는데, 자매. 언니 진짜. 그냥 저 또 언니. 언니 필요해요. 셋 있지만 또 있으면. 아니, 근데 진짜 한국 꼭 와야 돼, 한국. 진짜. 아유, 일단은. 어떡해, 어떡해. 지민이를 좀 이따가 싸우고 치워줘야 되니까. 일단 지민이를 치워주자. 아유. 자. 아, 아. 겁다. 아.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언니 스키를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첫 발표. 우와, 짱이네. 너 발표.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게 뭐야. 아유, 초고듣어서 그래. 아, 미안. 이게 뭐야. 아유, 초고듣어서 그래.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이거 딱 잡힌다 하고. 대박이다. 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어머,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오빠, 짐 다 챙겼죠, 그러면? 됐어?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 믿어지지 않아. 일단 나와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해도 쥐고 있어. 야, 이거 생각하시죠? 어. 아니, 이거 졌어. 아니, 진짜 별거 있나? 그림 하나 그린 거 나 좋았어. 이거 좀, 오래 걸리신데 이거. 됐어? 됐어? 오케이. 가자. 가시지요. 아, 언니한테. 주고 싶은 거. 뭐라도. 추억을 줬어. 그림 하나, 그림 하나. 언니, 제일 좋은 거 고르세요. 아, 주셔? 진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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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제부터 이게 눈이 가고. 아, 이거 가져갔어. 대박. 멋있지 않아요? 오빠, 저거? 아, 네. 그냥. 집에다 코로나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네. 어제 오빠 저기 씻고 있을 때. 애써도 씻고 있을 때. 몰래 내가. 뭐였어? 편지 하나 샀거든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너한테 먼저 씻으라고 했거든. 아, 진짜요? 구것도. 아, 진짜요? 내가 여기다가. 답을 쌌어. 좀 Geme님. 너, 어제 엄청 너, 언제 나오고? adult. 아니야, 울지마, 아니야. 울 idiots. 아니야, 아니야. 이만 안 돼. 남방을... 남방을... 너 울면 안 돼. 저는 지금 진짜 쉽게 나오거든요. 무엇인지 하면 죄송해요. 그냥 제가 할 수 없는... 너 울면 안 돼. 언니는 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다. 고맙다, 아야. 1 2 2 2 으 아 으 으 으 으 연락해 네 예 으 으 I would rather hurt myself than to ever make you cry. There's nothing left to say but goodbye. There's nothing left to say. It's cold. It's cold. It's cold. It's cold. That's true. We're going to go. There's a truffel. There's a truffel. There's a truffel. There's a truffel. There's a lot of people watching this show. There's a lot of people watching this show. I want to play a lot. It's a truffel. Look at this. It's a child's kingdom. That's right. The kids can pla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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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play. Christmas. Jutani, Metropolitan Yaman Where are you from? I'm from Milano, Italy. Oh, Milano. Yeah, that's Milano. Your our world is very elegant. 역시 흥이 있어. 흥이 있어. 아,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땡큐. Spitftrusters. 대 jet. 너를 손 좀 봐줘야되겠나. 여기가 나름 그래도 젊음의 엉덩이네. 여기가 되게 유명한 퍼비야. 이거 에디터? 에디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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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